그래서 지우가 2 함유로 했구요. 열심히 했네요. 3.5회 그러면 금방 끝날 것 같구요. 얘는 뭐고? Fork죠. Fork 그래서 어디갔어?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렇죠. Fork죠. Fork.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단어도 있어요. 얘는 Fork 라고 했구요. Fork. 얘는 Fork. 얘는 Fork. 얘는 Fork. 얘는, 아닌데 다른데요. For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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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는 돼지고기에요. 얘는 돼지고기니까 식당에 가서 Fork 주세요 하면 안되구요. Fork. 돼지고기 먹으러 가서 Fork 달라고 하구요. 됐습니까? 돼지갈비만 먹는다. 오케이. 됐구요. 그 다음에 발꿈치는 Elbow. Elbow는 어떻게 쓸까? Elbow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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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bow. 그 다음에 dad이구요. Dad. 그 다음에 fan이구요. Fan. 그 다음에 elephant. elephant. Elbow 한번 써볼까요? ELO F E UNT 그래서 몇가지 소리가 ELO E 됐구요 E는 E, E, O 세가지 소리 갖고 있구요 E는 대표 소리, E E는 힘 빠져서 ELO ELO PH는 F하고 똑같은 PH는 에이는 힘 빠져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퍼 은트 엘레펀트 그 다음에 에그 그 다음에 피쉬 그 다음엔 디쉬 그 다음엔 에잇 에잇은 학생들 많이들 못쓰는데 그렇죠 에잇 그 다음엔 dog door fire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